습꾼, 습꾼 안돼요? 습꾼, 습꾼 많이 써주세요, 습꾼. 습꾼, 습꾼? 오케이, 같이 써주셔야 돼요. 저희 다른데 가서 안 쓸테니까 공급대생들 많이 써주세요. 근데 또, 습꾼, 습꾼이랑 또 선물을 하나 더 준비를 했죠? 저희가 선물을 준비를 했죠. 우리 또 빛속에 기다려주신 공급대생 분들을 위해 저희가 싸인 CD 4장을 준비했습니다. 와우, 싸인 CD!